네 안녕하세요 명온나이옥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화분을 올려드리려고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이 아이들 좀 보세요. 저희가 화분이 무진장 많거든요. 이렇게 오늘은 화분을 많이 해서 올려드릴게요. 저주개도 있고 화분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저희가 지금 화분을 올려드리려고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화분이 다 틀려요. 제가 지금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되나 고민이에요. 지금 이런 모양이 있는 아이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이런 아이가 있는 아이가 있고 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모양이 있는 아이가 있어요. 이렇게 모양이 여러가지가 있어요. 지금 이 위에가 볼록 이렇게 튀어나온 아이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아이들은 제가 지금 12,000원씩 올려드려요. 12,000원씩인데 이 아이가 이렇게 락자 같은데 이렇게 화분이 되게 잘 나왔어요. 예쁘게 잘 나왔어요. 색감도 괜찮고 진짜 예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지금 이 아이들 좀 보세요. 이렇게 화분이 굉장히 예쁘죠? 이렇게. 이렇게 화분이 진짜 예쁘게 잘 나왔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이런 식으로.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색감도 예쁘고. 이런 식으로 나온 아이가 있고. 이렇게 지금 부위가 동그랗게 나온 아이가 이렇게. 모양이 동그랗게 나온 아이가 있고. 조금 이런 식으로 나온 아이가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은 지금 10cm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폭, 세로 다 10cm 정도 나오고. 조금 네모진 아이들도 보통. 거의 10cm 정도 잡으면 될 것 같아요. 이 아이들은 다. 이렇게. 폭, 세로 다 10cm 정도 잡으면 될 거고. 이 아이들은 그냥 거의 비슷비슷하고. 이 모양만 틀려요. 여기 이렇게. 이런 아이들도 굉장히 예쁘죠? 이렇게 잘 나왔어요. 지금. 이렇게 모양도 괜찮고. 이렇게 색감도 그러고. 굉장히 예뻐요. 이 화분이 너무 잘 나온 것 같아요. 가격도 저렴하고. 지금 이 아이들이. 지금 이렇게. 이게 지금. 이게 지금 한 박스 들은 거예요. 저희가 한 박스 들어가지고. 이렇게 제가 저렴하게 예쁘게.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랜덤으로. 1번짜부터 그냥 쭉 나갈 거예요. 뭐 빼달라고 그런 건 없고. 그냥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예뻐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이 수제 화분을. 한 가마로 구웠어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저희가. 싸게. 지금 빼려고 이렇게 나와있어요. 지금. 일반 다른 데. 이제. 야생어집 같은 데 가면은. 이런 화분 하나에 보통 12만원씩 나올 거예요. 지금 이렇게. 아우 무거워. 예쁘죠? 이렇게. 이 아이들이 지금 한 12만원 정도 나올 거예요. 이 사이즈가 지금. 굉장히 큰 아이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9만원씩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일단은 9만원씩 있고. 이렇게. 여기 1번이요. 1번 사이즈가 지금 이렇게 됩니다. 9만원짜리가. 1번 사이즈. 그 다음에 2번 사이즈. 이렇게. 2번 사이즈. 그 다음에 3번 사이즈. 이렇게. 3번이고요. 그 다음에. 옆으로 가서. 이렇게. 4번이고요. 그 다음에. 5번. 5번이고. 그 다음에. 6번이고. 그 다음에. 7번이고. 그 다음에. 8번. 8번이고. 그 다음에. 2번 사이즈. 2번 사이즈고요. 이렇게. 여기까지 지금. 9만원이에요. 9만원인데. 색감이 또 다 틀려요. 이런 식으로 색감이 있는 아이가 있고.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색감이 있는 아이가 있고. 지금. 3가지 종류에요. 이것도. 이렇게. 색감이 있는 아이가 있고. 이렇게. 그리고 이제. 3가지 종류로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9만원씩이고요. 번호대로. 이제. 순서가 있었기 때문에. 사이즈는 다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옆으로 가서. 요거는. 6만원짜리에요. 6만원. 제가. 6만원짜리 올려드리겠습니다. 6만원짜리 가도. 9개가 있어요. 9개 있는데. 지금. 이렇게. 사이즈가. 이제. 색감도 다 틀려요. 이렇게. 모양도 예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굉장히 예쁘죠. 고급스럽고요.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요 아이들은. 되게 고급스럽게 잘 나왔어요. 이거 보세요. 수제인데. 엄청 무겁고. 아직. 여기도 심어놓으면. 너무너무 예뻐요. 지금. 하나 심어놨는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손님들. 이렇게. 심어놨는데. 너무 좋대요. 조쿠리 가지고. 이렇게. 요거는. 지금. 6만원짜리. 6만원짜리. 여기. 1번짜리. 요거는. 1번이예요. 1번이고. 그 다음에. 2번. 2번. 그 다음에. 3번. 사이즈. 3번도 지금. 모양이 이렇게 됐어요. 이쁘죠. 이런식으로. 이렇게. 3번이. 이렇게. 이런식으로. 3번 사이즈고요. 요게. 3번 사이즈. 그 다음에. 4번 사이즈. 4번. 그 다음에. 5번. 그 다음에. 6번. 이렇게. 7번. 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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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9번이에요. 요게. 9번. 요게. 지금. 6만원짜리에요. 6만원짜리. 6만원짜리인데. 지금. 다 틀려요. 요런식으로. 다 틀리고. 여러가지 종류가. 이렇게. 이런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사이즈는. 번호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사이즈는. 이렇게. 요거는. 6만원짜리에요. 6만원짜리. 요렇게. 올린거는. 6만원짜리구요. 그 뒤로. 요거는. 4만8천원씩. 요거는. 4만8천원. 지금. 6만원짜리는. 기중에. 나가서. 사실라면. 거의. 9만원에서. 10만원 주셔야 돼요. 근데. 저희가. 지금. 지금. 4만8천원짜리. 사시면. 6만원이나. 6만5천원. 주셔야 되는데. 4만8천원씩. 올리고 있습니다. 요기서부터. 또. 4만8천원짜리. 올려드리겠습니다. 요렇게. 1번 사이즈. 4만8천원. 1번 사이즈. 그 다음에. 2번 사이즈. 요렇게. 요렇게. 3번. 3번이구요. 요렇게. 4번. 4번. 4번이구요. 4번 사이즈. 요렇게. 크고. 요런식으로. 동그랗게. 4번이고. 예쁘죠. 요렇게. 4번 사이즈. 그 다음에. 요게. 5번 사이즈. 색감 좀 보세요. 너무 이쁘지 않아요. 고급스러워요. 요렇게. 굉장히 고급스럽죠. 화분이 다 이뻐요. 고급스럽고. 진짜. 그게 지금. 5번 사이즈에요. 요게. 5번 사이즈. 그 다음에. 6번 사이즈. 7번. 7번. 7번이구요. 그 다음에. 8번. 그 다음에. 9번. 9번. 그 다음에. 10번. 10번. 10번도 예뻐요. 요렇게 보세요. 요거 보세요. 10번도 굉장히 예쁘게 잘 나왔어요. 10번. 그 다음에. 1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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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번. 13번. 14번. 15번. 16번. 17번. 18번. 19번. 이게 19번이에요. 19번 사이즈. 그리고. 요아이들은 굉장히 높아요. 요렇게. 엄청 예쁘죠. 고급스럽죠. 요렇게. 요아이들 좀 보세요. 요렇게. 요런 식으로. 요렇게. 지금. 요 사이즈가 이렇게 됐습니다. 요아이. 요거는 19번이에요. 요거는 48,000원씩입니다. 요렇게. 요거는 지금. 48,000원짜리. 요아이들은. 요렇게. 지금. 48,000원인데. 굉장히 고급스럽고 예뻐요. 지금. 요거 보세요. 요런 식으로. 너무 예쁘지 않아요? 요렇게. 가행사리도. 이런 식으로. 수제로 만들었는데. 굉장히 예쁘게 잘 나왔어요. 색감도 예쁘고. 굉장히 좋아요. 아주 완전히 고급스럽게. 잘 나와서요. 요거 보세요. 톤도 잘 나오고. 색감 톤도 잘 나오고. 이런 식으로. 너무 예쁘죠. 요거 좀 보세요. 요렇게. 근데. 굉장히 고급스럽고. 가격도 굉장히 저렴한거에요. 지금. 이 정도면. 48,000원이구요. 요아이들은. 그러고. 지금. 36,000원짜리. 이렇게. 36,000원짜리는. 사이즈가 거의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제가. 어. 넣기가 힘들어가지고. 요아이들은. 지금. 사이즈를. 제가. 일일이. 하나씩. 안 넣고. 요아이가. 지금. 보통. 제가. 잠깐만요. 사이즈를. 좀. 재드릴게요. 요아이들이. 지금. 사이즈가. 거의 비슷비슷해요. 아. 12cm 정도 돼요. 12cm 정도 나와요. 11cm. 12cm 정도. 요아이가. 11cm. 12cm 정도 나와요.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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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는. 36,000원짜리구요. 요아이들은. 지금. 굉장히 고급스럽고. 예쁩니다. 요게. 36,000원씩이에요. 요아이들. 한번 보세요. 요렇게. 36,000원짜리인데. 굉장히 고급스럽고. 잘나왔어요. 요톤도 잘나오고. 요것도. 색감도. 굉장히 예쁘면서 잘나오고요. 이렇게. 그리고. 요톤도. 요것도. 이렇게 고급스럽죠. 되게 예쁘죠. 요렇게. 지금. 요아이들. 그 다음에. 요런 사이즈가 있고. 그 다음에. 요렇게. 요런 식으로도. 다 나오는 아이들도 있고. 요거는. 36,000원짜리에요. 요아이들은. 지금. 36,000원짜리구요. 네. 요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요렇게. 예쁘죠. 요아이들. 요렇게 하고. 이젠. 옆으로 또 가서. 옆으로 또 가서. 오. 으. 으. 으.